에이맨 2차장 팔은 에이맨 2차장입니다 이렇게 에이맨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달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오 자 박성규 선수가 1위로 꼬리나고요 2호 자 김성규 선수와 시창수 선수 3위 4위 김성규 선수 5위 김성균 선수 6위 김인살라 지금 4차장이에요 자 0.001초 4위 2차장입니다 자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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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행 차량 먼저 해 주행 차량 먼저 자 가세요 마샬 마샬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옮기면은 손이 차량만 좋습니다 자 옮기면은 자 네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동주 선수와 김형주 선수 타투차 지금 3,4,5,6,2전 엄청 치열합니다 3,4,5,6,2전 이한신 선수 1위 차량 각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신 선수 뒤에 2위 차량입니다 2위 차량 3위 차량 지창수 선수고요 4위는 윤형윤형이네요 지금 3,4,5,6,2전 엄청 치열해요 3,4,5,6,2전 앞만 보고 다니십시오 앞만 보고 포인트 쳐야 됩니다 마샤 마샤 2분 30초 절반 한거고요 여전히 박동주 선수가 1위를 탈이하고 있습니다 이한신 선수의 3위 차량 됐습니다 3위 차량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와 2위는 여전히 4초차 2위와 3위는 2초차 버튼 1위까지 가사합니다 뒤에서 차량이 오면 운이 없습니다. 가빠좀 펴주세요. 발로 살짝만 펴주세요. 여전히 박성주 선수, 김성주 선수, 시창주 선수입니다. 3,4,5,6,2 엄청 지원합니다. 시민수 선수가 3위로 올라가네요. 시창주 선수, 김성주 선수입니다. 박성주 선수, 1위 차량 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선수, 1위 차량, 1위 차량. 김성주 선수, 2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리와 박성주 선수가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벽합니다. 남은 시간은 30초. 마샬! 시민수 선수가 올라가고요. 마샬! 마샬! 차 꺼졌습니다. 뒤에 차량입니다. 뒤에 차량 와요. 남은 시간은 10초. 마샬!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시민수 선수가 2위로 골이 냈고요. 시창주 선수 3위. 김성준 선수가 4위. 김영준 선수 5위. 유영준 선수. 유영준 선수. 박태영 선수 7위. 송구영 선수 8위. 김영준 선수 4위. 김영준 선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 Leskou.